한 방 맞추면 하이라이터다! 한 방 맞추면 하이라이터다! 한 방이 아니라 두 방 맞췄어 아니 남자가 그럴 수도 있... 아 남자란다! 스트리머 그럴 수도 있는거지 방어구 없이요? 스쿼드 상대로 방어구 없이 1등을 하라고요? 무슨 망언입니까 그게? 이번 7탄 총 쓸까요? 오랜만에 7탄 총 한번 써볼까? 스나스 공기도 나왔는데 7탄 총 씁시다 오랜만에 젠고팔 깍? 근데 젠고팔이 나와야지 제일 중요한건 아이언 사이트 젠고팔로 우승하기 아! 아이언 사이트 젠고팔로 우승하기 한번 해봐야겠다 2차 세계도 아이언 사이트 젠고팔로 우승하기 지금 말고 지금 하는거 말고 나중에 나중에 근데 나중에 솔큐로 그냥 점수 낮은 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하하하 독일군 메타 아이언 사이트 가구팔 노파츠 가구팔로 아 1인칭일때는 하기 힘든게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섞여있어가지고 미션 1등 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래픽카드 오버클로 푼다는걸 깜빡했네 그래픽카드 오버데이트니까 지금 약간 약간씩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끊긴다는 느낌이 드나? 그래가지고 뚝배기야 소음기 없이 뚝배기야 소음기 없이 여기서 죽더라도 뚝배기 깨우고 간다 나는 남자니까 니드포 시리즈는 옛날에 니드포스피드 카본도 해봤고 막 해봤는데 니드포스피드 신 시리즈가 좀 이따 나오잖아요 이번 전에 라이벌인가 그거는 마음에 안들던데 나 해봤어요 해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들었어 내 취향이 아니었어 배린이 무서워요 배린이 무서워요 내려가야지 자연스럽게 피를 빨고 저기 떨어지기 너무 쉬워 살짝만 빗곧해서 넘어져서 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지 않았어 레즈존으로 들어간다 삼척포 철주먹 삼척포 철주먹 오 여기 안털린 것 같아 에이 레드존에 맞으면 사람입니까 그게? 오케이 아 왜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역시 안 먹으면 참투가 나오지 항상 그렇잖아 항상 뭔가를 못먹거나 안먹고 지나가면 저는 엄청 등급이 높은 카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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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소리는 짜릿해 늘 새로워 괜찮아요 AK를 안쓰면 7탄이 충분해요 게임 끝날 때가 있음 AK를 안쓰면 됨 7탄이 없다? AK를 안쓰면 됨 병원이야 여기? 왜이렇게 왜이렇게 구구상자가 와나 병원이야 효니님 집 언제 찾아가느냐고요 다다음주에 서울 올라갈 예정인데 근데 그때 약속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효니님 집도 한번 물어볼까 효니님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괜찮은데 저번에 그것도 했었어요 그 사람템만 먹기 잡고 그 사람템먹고 잡고 그 사람템먹고 이렇게 그 우석 못하지 않았어요 결국 처 처음에 권총도 안 먹고 차로 잡은 다음에 그지 돼가지고 개 어려웠어 힘들었어 강반대길 뭐야 바다 반대편은 아닌데 바다 센터에 떨어지는데 보트가 없네 센터까지나요 저쪽이랑 좀 더 가깝다 근데 스쿼드라서 먹으러 갔다가 스쿼드한테 잡히면 뒤질텐데 뒤잡히면 먹을 것 같아 저쪽이랑 엄청 가까워 아 손나파 아우 자동달리기 써야지 아우 자동달리기 써야지 차량폭판 실시간으로 봤어 나 킬캠 봤어요? 엘렌 엘렌의 차량폭판으로 린드가 사망했으면 되는데 차량폭판 되는거 봤어? 살인형장을 봤어 살인형장을 목격했어 토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죠? 아 레드존인줄 알았어 근데 차 터졌어 연기나는거 보니까 오 자리 개꿀 근데 왜 아무도 안 먹으러 오냐 제발 먹게 해줘 길리의 M24 8배율이었으면 좋겠다 아 MK14 진정한 순화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너 혼자 였니? 차페달 감사? 한 번 맞추면 하이라이터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맞췄어 쓰나서 온게 한 개 더 얻었죠? 개꿀이죠? 한 명 어디갔죠? 그냥 올라올 것 같은데? 되게 아드레날리 먹었네? 다른 폭은 먹고 왔나봐요 많이 생각하는 사람님 감사합니다 아론 보안님도 2500원 감수하구요 한 명 한 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편 언덕 먹으러 가야 돼. 찰지다. 근데 확실히 찰지다. NK-14 소리 진짜 개찰죠. 소음기. 제가 알기로는 NK-14 소리가 스크스 소리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리 범위가. AR하고 비슷한. 한 번 더 쏴라. OK. OK. 기절. 생각보다 낙차가 안심하네. 여기 수영에서 오는 한 명 더 있었는데. 헤드샷. 얘도 헤드샷. 한 명은 LAST ONE. 너네 NK-14다. 아이고. 아이고. 누웠다. 이제 잡자. 오. 무빙 조지는데? 하지만 기절이죠. 그리고 여기 라스트 팀원 남아있죠. 음. 뒤지죠. 와. 이게 안 맞냐? 저기도 두 명 달리네. 여기보다 가까이 있는 애들 먼저 봐야 되긴 한데. OK. 에이. 집에 두 명. 1평 집에 있는가 보네. 1평 집에 있는가 보네. 1평 를. 1평을. 2평. 1평. 한 명 더. OK. OK. 3평. 4평. 3평. 4평. 4평. 히힛 히힛 뒤젤뻔 삼투기긴 한데 아 멀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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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반대편 산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너무 유리한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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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저기 왜 아직 있냐? 달리네 저기 1평집에 있을텐데 아 자리 넘어 3대1같은데? 애들 안싸우는거 보니까 아 연료가 없네 1평집에 라스트 아 아 저기 한놈있네 두놈있다 일단 저기 아프다 마 여기 한놈있네 여기 한놈있네 아 여기 아 아 1평집에 왜 계속 라스트 걸리냐 아 2뚝이다 한방이다 1평집에 1평집에 왜 계속 라스트 걸리냐 1평집에 2평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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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평집에 2평집에 3평집에 4평activ recently 2평지 이제